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과 국민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.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 발언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. 이어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경찰 업무도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 또 진상 규명 과정을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